자. 어때? 맛있지? 아우, 야, 죽인다. 정말? 아우, 내가 널 아주 죽이고 싶어. 카레 못 하기 정말 힘들거든, 어? 야, 그 좋은 손짓으로 어쩜 이렇게 요리를 못 하니? 어머니, 아람이가 이 매운 걸 어떻게 먹어요? 아우, 안 매운데. 아우, 완전 미맹에, 문맹에. 아주 안타깝다, 안타까워. 미맹은 알겠는데 문맹은 무슨 말이야? 문선배. 문선배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몰라? 너 완전 문맹이라고, 문맹. 캠핑 가자는데 네가 왜 애 앞길을 막아? 너 친엄마 아니지? 아, 친엄마 맞다니까. 예쁘고 깜찍하고 똑똑하고 말 잘 듣고. 어딜 봐도 내 딸이구만 왜 다들 아니라 그래? 어? 짜증나 진짜. 말을 잘 들어? 누가? 네가? 언제? 어디서? 무엇을? 어떻게 해? 카레 매우면 어떻게 해야 돼? 매우면 매운 거 잘 먹는 네가 다 먹고 캠핑은 가라고. 어? 그리고 문선배가 네 손 잡으면 잡히고 입 맞추면 맞추고 하자는 대로 다 해. 5년 동안 참은 거 다 터뜨리라고. 참긴 누가 참아. 너 내 눈 똑바로 보고 솔직하게 말해 봐. 참고 있는 거 맞지? 아니야. 너도 문선배 싫지 않고 마음에 있는데 참고 있는 거 아니냐고. 아니야. 아니야? 아이고, 큰일 났네. 큰일 났어, 그럼. 뭐가 또 큰일 나? 아무것도 모르니까 큰일이지, 어?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그냥 넙조 절을 해도 모자를 파네. 솔직히 능력 있는 변호사에 성격 좋지, 집안 좋지, 아람이 좋아하지. 너한테 이런 남자 있으면 어디 가서 찾아와 봐, 어? 어, 그래. 내가 이 다이아몬 거리에 명품 시계, 팔찌, 빼까지 다 준다. 그 팔찌 가짜잖아. 아... 이걸 어떡하지, 진짜? 어? 나이 먹어도 철도 없고 눈치도 없고 돈도 없고 거기다 남편까지 없어요. 어떡하지, 널? 너도 없잖아. 난 남편 대신 젊고 예쁜 애이니 셋이나 했잖니? 좋겠다, 아주. 하지만 난 아람이가 있잖아. 그거면 돼. 참 이기적이야. 아람이 뭔 죄니? 평생 엄마만 보고 살아야 돼? 너조차고? 너보다 아람이 생각해서 아빠를 선물해 줘야 될 거 아니야. 흐흐... 흐흐... 감사합니다.